와우 핀 사세요 핀 사세요 저희 집에는 아주 이쁜 핀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꽂을 수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이쁘게 꽂고 이렇게 이쁜 핀이 저희 집에 아주 많답니다 저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 맘대로 슈슈 밴드를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먼저 여기로 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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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들어 준다고? 한번 가볼까? 여기? 자 어떤걸 만들어 드릴까요? 골라보세요 이쁜게 정말 많네 나 어떤거 만들어 달라고 하지? 난 여기에 꽂을 핀을 만들어야겠어 이거랑 이 레이스로 핀을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맞다 스티커를 불러주세요 저는 이 보라색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 리본 모양을 옆으로 연 다음에 어? 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세 번 접어주고 레이스 넣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음 예쁘다 음 예쁘다 짠 예쁜 핀 완성 손님 여기요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보라색에다가 이 레이스까지 정말 예뻐 이렇게 꽂아볼까? 완전 예뻐 오 근데 이건 핀이 아니에요 이렇게 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걸어요? 아 손님 여기에는 끈으로 예쁜 머리끈이랑 합쳐 드릴게요 와우 끈을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그러면 네 이 머리끈에 네 이 폰을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이 끈을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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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다가 하고 천천히 넣어줄시다 그리고 폼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잠가주고 짠 마리밴드 완성 여기다가 그리고 완성 짠 우와 예쁘다 손님 여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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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핀처럼 여기 달려있네 우와 예쁘다 나한테 어울리겠다 빨리 해봐야지 여기다가 깍 여기다가 이렇게 엔드로 이렇게 해서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저 그러면 이쪽에도 하게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네 하나 더요 아 알겠어요 그럼 네 이번에는 네 이 뽀송뽀송 유니콘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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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저 유니콘 유니콘에 네 어 이 별도 하나 걸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끈은 여기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끈을 해드릴게요 여기 여기 동그라미 끝까지 달아줄게요 작은 아주 아주 작은 애를 여기 얘 딱 맞춰서 앞에다가 꽂아줍니다 오예 됐다 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아까처럼 또 아까처럼 여기에다가 걸어주고 아 걸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아주 귀여운 유니콘을 달아주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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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렇게 했구나 아 나 다 까먹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달아주면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건 낼거야 우와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해서 유니콘 반쩍 반쩍 빛나는 유니콘 멘토 완성 오 너무 이쁘다 진짜 할거야 어허 아니에요 이렇게 유니콘에 여기에 별까지 있어서 정말 이뻐요 빨리 이쪽에 해봐야지 이렇게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 이렇게 너무 이뻐 와, 진짜 이뻐 여기 슈슈랜드 너무 이쁘다고 나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녀야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문내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이거버릴 거야 손님 보니까 나도 만들고 싶어졌어 나도 내가 만든 거 한 번 가져와야겠다 나는 이거랑 이거랑 두 개 엮어서 만들어야지 나와 함께해 아이 기분 좋아 우와, 펌펌 난 고양이다 우와 팔찌,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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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그럼 나 하나 더 만들어봐야겠다 귀엽다, 이건 어, 귀엽다 짠 와, 완전 이뻐 이것도 여기다가 그려야지 우와 반짝반짝 빛나는 너의 모습 안녕하세요 귀여운 캐티 트닝핑들로 악세서리를 만들어드려요 하님하님 놀러와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려서 맛있게 먹기 역시 너무 맛있어 악세서리 만들어드려요 뭐야, 캐티 트닝핑 악세서리를 만들어준다고? 요즘 캐티 트닝핑 엄청 인기인데 어, 그럼 나도 악세서리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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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보다 여기여기 여기가 캐티 트닝핑 악세서리 만들어준다는 그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어오셨나요? 네 어떤 악세서리를 원하세요? 어, 저는 팔찌요 알겠습니다 끈색깔이 골라주세요 어, 저는 좀 냄덩이에요 핑크 와, 핑크 저는 핑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핑크 옷도 입고 왔거든요 우와 어떤 트닝핑을 원하세요? 저는 여기 귀여운 포장 나나핑이랑 하나 더 골라도 돼요? 네 솔찌핑이에요 이렇게 솔찌 솔찌 나아, 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커팅기를 꽂아주고 솔찌핑을 넣어줄게요 먼저 얘도 밀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오 깔끔하고 귀엽게 잘렸어요 보이렇게 잘 자리죠 나나나핑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짠 나나핑 나라필! 찐이팽들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 하트가 진짜 예쁘게 잘렸어요 자 이렇게 다 잘라줬습니다 짠! 이게 뭐게요? 끈에다가 달아줄 수 있게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 으쨰! 그리고 달아주고 여기 딱 정가운데 구멍이 났죠? 이렇게 생긴 핀 같은 거 구멍 안에 있는 질꺼기 들을 제거해줍니다 우와! 이것 봐봐 여기 나나핀 얼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갖췄어 나나핀이 돌돌이가 됐다 이것도 아주 잘됐어요 구멍이 딱딱 뚫렸습니다 케팅 완료! 끊어다가 한번 달아 purgectyd 짠! 뭔가 예뻐!!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뭔가 귀여운거 같아요 이제 이렇게 반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잔금쇠를 달아줄게요 팔찌 완성 와우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요 오 예쁘다 짠 오 되게 이쁘다 너무 이뻐요 이거 봐요 완전 이쁘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샤랄랄랄랄라 나도 선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핫쇼핑을 만들어 볼게요 드르르르르르르르르 짠 네 그라보 친구들을 위한 팔찌를 만들어 왔어요 짠 일단 먼저 첫 번째 핑크핑크한 친구는 핫쇼핑 핫쇼핑과 그리고 아주 귀엽고 뽀짝한 솔취핑 솔취핑입니다 이게 가장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러 가볼게요 안녕 용인